아니, 국주 씨가 항상 이 사람 때문에 놀토가 무섭다. 무서워? 바로 무서운 키를 뽑았어요. 아, 그렇긴 하지. 왜 무서워요? 그거 인성에 대해서 들었나? 선배님은... 그게 그 업체까지 소문이 났어. 아니, 상상한 건 없네. 가요계는 약간 덮어주는 분위기인데. 아, 여기는 아니지. 아니, 뭐가 무서워요? 아, 저 그러니까... 말을 거역하면 녹화가 힘들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. 만약에 애청자에서 반대로 의견을 내버리면 뭔가 누나, 누나, 누나. 약간 이런 거. 저도 어디 가서 기가 약한 애가 아닌데 방송 보면서도 눈빛 보면서 약간 기 죽는 거 있잖아요. ENTJ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. 4년째 기가 죽고 있으니까. 아니, 사전 인터뷰에 키에게 미움 사면 녹화 힘들어질 것 같아요. 네네네. 하여튼 뭐 키와 함께 사이좋게. 친해심해요.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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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..